아... 어떻게 볼만한거 없나? 보는거 뭐예요? 네?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보는거 뭐예요? 아 이거 요즘 정말 재밌게 뜨는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재밌는건 같이 봐야죠 뭐예요? 알려주세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북마크 한번 클릭해보세요 네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북마크 찾았다 찾았어요 아 북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그런 방송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구독 누를게요 구독 꾹 좋아요도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좋아요 그건 싫어요고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의 북마크 클릭 클릭